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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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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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미인 알수는 언제쯤 드나?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말이 되는 소리나 하지! 힘있어 이대로면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 바엔 아예 집을 만들어버리자 안녕하세요 인간 세계를 배우는 중인 유튜버 아리입니다 지금 아리가 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그래서 아리가 아예 집을 만들어버리려고 마인크래프트 세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리가 집을 잘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고고! 이거 스킨 이쁘지 않아요? 이거 아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뒷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집을 지으러 가봅시다 나무를 열심히 켜봅시다 돌 도끼를 만들어야겠다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돌 도끼를 만들게요 돌을 켜러 가봅시다 여기 철도 있어 철도 어? 종기 소리 나는데요? 종기 어딨어요? 뭐지? 잘못 돌았나? 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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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잖아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무서웠다 아리 근데 저 말을 어떻게 얻지? 말을 얻고 싶다 말을 데려가고 싶은데 아리가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안해봐가지고 말을 어떻게 데려가는지 몰라요 악콩이들이 있으면 물어볼텐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아리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심심하다 양이다 양! 양 잡아야 된다 양! 양을 잡아야지 침대를 만들어서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양을 잡으러 갑시다 껌종양이다 근데 죽이기가 좀 미안하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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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엄마를 죽여버렸어 너무 미안해 고의가 아니야 아리는 양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미안해 너는 살려줄게 그 대신 넌 아무것도 안 나올테니까 살려줄게 박지인데? 뭐지? 아 무서워 근데 무섭게 생겼어 박지 무섭게 생겼어요 박지도 약간 너무 좀 징그럽게 생긴거 같아요 어 벌써 밤이야 어떡해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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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침대 침대 침대를 만들어야지 침대를 바보야 침대 어 세개를 놓고 양털을 이렇게 두개를 놓으면 침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침대가 왜 안 만들어져요? 설마 이거 양털 색깔 다른거라고 침대 안 만들어지는거야? 아 아 우바 아 이런게 어딨어 어떡해 아리 밤이잖아요 좀비 나온다고 좀비가 나와버린다구요 양을 찾아다녀 볼까 어 얘 어른됐어 얘 어른됐어 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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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털 내놔 양털 내놔 어 근데 얘는 블랙이고 얘는 그레이인데 아 괜히 죽였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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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äv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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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하 진정하고 하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서 밤을 새 기회와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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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소리 들려 아리 좀비 싫어 빨리 아침대라 제발 여기 좀비 너무 많다 여기 보세요 몇마리야 다섯마리네 갑자기 좀비가 사라졌어요. 어? 갑자기 막 순간이농해요. 어쩌다보니 여기서 생존기를 하고 있네. 일단 스킬레톤들은 한 두 마리 정도가 보이고요. 좀비는 두 마리가 보이고 크리퍼는 한 마리가 보이네요. 그리고 소도 두 마리 있는 것 같아요. 빨리 아침 되라 제발 아침 되게 해주세요. 제발 달림! 달림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. 제발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이렇게 빌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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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신굽신 굽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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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침 되게 해주세요. 안 들어주시네요. 정상에 있는 자 고독하리라. 너무 고독하다. 꼭대기에 있는 자는 항상 외로운 곳이다. eil 한 두 마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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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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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 뭐야 뭐야 아침 된다. 그래도 저기 아리가 쌓아 놓은 탑이 보여서 저기로 가면 아리의 나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빨리 아침! 이제 아침이다! 아리 나무! 있다! 다행이야 진짜로 진짜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리! 이제 집을 지워볼까요? 여기도 좋긴 한데 여기도 동물들이 많아서 좋은데? 그리고 좀비들 체력이 왜 이렇게 높아요? 요즘 좀비들은 상도덕이 없어! 예전에 몇 대 때리면 죽었는데 말이야. 오징어야 저거?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. 진짜 너무 배기 싫게 생겼다. 와! 와! 와 진짜 싫게 생겼다. 아리! 저건 뭐지? 7이라고 되어있는데요? 7? 오? 뭐지? 되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은데요? 와 신기하다. 뭐야 이건? 일단 모르겠지만 챙겨볼까요? 멋있다. 여기 옆에 집 지울래요. 아 양이다! 양이다! 아 여기 좋다. 여기 집터 좋네. 양을 두 마리를 잡아줘야겠죠? 얘도 잡아주고. 미안하다 양아. 이따가 이제 집을 지어줄게요. 오케이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지어봅시다. 일단은 돼지야 너 여기 들어올래? 너 나랑 친구할래? 일로 들어와봐. 가뒀다. 돼지를 가뒀어요. 아 근데 석탄을 아리가 안 캐가지고.. 안돼 가지마! 아 친구 가버렸어요. 아 너 1호기야? 너 거기 위험한데? 너 거기 위험한데? 아리 집안에 있는 게 좋을걸? 저런 채도 안 하네. 됐어 너는 너 필요 없어. 흥. 흥. 믿었다. 아리. 오케이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뿅! 이거를 웰시콕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웰시콕이 엉덩이 집이 되었습니다. 와! 너무 예쁜데요? 여기서 이렇게 천장도 달아줄게요. 아 귀여워.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보세요. 엉덩이! 엉덩이 집! 너무 귀엽죠? 얼굴도 한 번 달아줄까요? 오케이. 이렇게 해놓고. 코를 이렇게 코를 달아주는 거지. 귀여워! 귀여워! 귀를 이렇게. 이렇게. 짜잔! 웰시콕이 완성! 와! 귀엽죠 여러분들? 짜잔! 엉덩이! 너무 귀여워! 자 이렇게 멕시콕이 집이 완성이 됐네요. 너무너무 뿌듯하다. 아리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. 금을 한 번 캡으로 갈까요? 금을 한 번 캡으로 갈까요? 아 무서워. 아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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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금이 안 보여서 못 찾겠어요. 그래서 소개할게요. 그 대신 인벤토리에 있는 이 금사과를 이제 갖다 팔면 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금사과를 팔면 돈이 좀 나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금은 못 얻었지만 금사과는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팔면 집주인님한테 월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들 아리의 마인크래프트 봐주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. 그럼 안녕! 사장님! 제가 여기 황금 사과 가져왔어요. 응 정말? 어디? 사양 말고 가져가세요. 당장 사과! 으으! 그냥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살게요. 으으으으.. 아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면 물어버릴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